할렐루야 5월 13일 월요일 원포인트 뒷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해 야거보가 대답하여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더러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먼저 옥토가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먼저 큐티하기 전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만져주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책입니다 전진하는 책이다 그래서 뒤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확담치 않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땅 끝을 향하여 전진하고 행진하는 진행형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가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또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바울의 전도여행은 결코 사도 바울만의 특별히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가야 될 영적 사명으로 보여준 모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간증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간증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내 속에 낙심을 뚫고 절망을 뚫고 또 낙망을 뚫고 조용히 다시 말씀해 순종하여 옆집 이웃동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또 그분 가족들에게 보금부터 전해보는 그런 사도 행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랫동안 듣는 중에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중의 모든 의견을 듣다가 간증을 듣고 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가 이제 간증을 다 듣고 오늘 13절에 말을 마침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이 14절은 시무원이 말한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하는 자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경계선이 굳게 있었던 유대주의의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한례와 이 이방인에 대한 접촉 금지는 유대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한례를 뛰어넘는 오늘 세례 오늘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늘 선을 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모든 세상의 내 백성은 보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인용이 그대로 되면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체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장막 가운데 24시간 예배했던 것이 정점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법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그 자리 지상과 하나님이 연결됐던 그 자리 오늘 그래서 다윗 왕국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예표로서 가장 합당한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는 말은 다윗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모용이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가 행했던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우선이 됐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는 바지가 벗겨질 만큼 오베에돔의 집에서 벗개가 돌아올 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곳에서 24시간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자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의문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 왕가를 재건할 때 다윗 왕가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줬던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온 땅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대 24시 다윗의 예배 이것들이 천국에서 완전히 구현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이 요하를 찬미하고 인정하는 나를 하나님 불러오게 하신다는 예언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이방인이 구원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몬이 예언했고 또 아모스가 예언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의 금기식물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금기식물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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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시대가 오늘 열렸음을 베드로에게 각인시켜줬잖아요 베드로가 그 은혜의 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 받는 회계를 줬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고넬료를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의 대표주자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바울의 선택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를 믿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구원 섭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은 맨 나주막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야구부 사단은 네 가지를 주의하라 이건 지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혼용하면 문화적인 것 속에서 아직도 구약과 너희가 우상 숭배의 전통으로 보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 멀리하라 이겁니다 우상을 통한 행위들 또 아니면 바울의 신전의 행위들 더러운 것들 다 멀리하라 두 번째는 음행 음행은 여러분 오늘 풍요의 제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걸 멀리하라 풍요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니다 마귀가 너희를 더럽게 해서 오히려 멸망시키는 거다 세 번째는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매워 죽인 것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잔악한 행위들 구약에서 금했던 것들 아데르날린이 가득 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금하고 오늘도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것은 피 속에 또 균도 있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이방인의 피와 그리스의 피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선명히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멀리하라 하고 곤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유용한 문화적인 것들은 잘 지키면서 오늘의 보금은 확실히 붙들어라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 상대화시킬 것과 절대화시킬 것이 있어요 보금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와 이런 분별력과 이런 결단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